안녕하세요. 아라리입니다. 아라리코리아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0명이 돌파해서 저희가 2019년 3월 12일에 구독자 이벤트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그 발표하는 날인데요. 지금까지 총 124개의 댓글이 달렸고요. 저희가 아주 공정한 방법으로 10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지금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추첨 화면으로 넘겨주세요. 바로 이 화면인데요. 커멘트 피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저희가 당첨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유튜브 링크를 넣어줄 거예요. 유튜브 링크를 넣어주세요. 붙여넣기. 그래서 유튜브 커멘트를 얻었고요.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에서 막 섞어서 무작위적으로 한 명을 뽑는 거예요. 제가 뽑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박재환님 축하드립니다. 저희 박재환님 이거 커멘트가 지금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박재환님 커멘트가 어떤 건지 봐야겠죠? 지금 이분은 근데 이분은 저희 구독 정보를 오픈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독 정보를 오픈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취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첫 번째 당첨자 다시 뽑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뽑습니다. 스타트!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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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띵띵띵띵 유지원님 2번 저도 당첨되고 싶습니다. 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박수! 그래서 커멘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구독 정보를 보면 구독 정보가 없네요. 아 여기 있구나. 구독 정보 여기 아라리코리아. 아라리코리아를 구독해주고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당첨자 뽑겠습니다. 두 번째 당첨자 뽑겠습니다. 위넛 MGJ님 1번 신청합니다. 좋은 이벤트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천명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라고 하면서 이메일 남겨주셨는데요. 한번 구독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독 정보! 구독 정보! 구독하시는 채널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여기 아라리코리아가 있습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하고요. MGJ님 축하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뽑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당첨자.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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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서준아빠님 기준서준아빠님 4번 아이폰XR 블랙케이스요. 예전부터 계속 봐왔는데 이런 혜자 이벤트를 감사해요. 라고 하면서 이메일 남겨주셨습니다. 2분 구독 정보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 정보!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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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기준서준아빠님 지금 2분 스카이 캣을 완전 심취해신 분 같아요. 자 구독 정보! 어? 여기 있습니다. 구독 정보! 아라리코리아를 구독하고 계십니다. 기준서준아빠님 축하드립니다. 네 번째 당첨자 뽑도록 하겠습니다. 뽑습니다. 쭈부쭈부쭈부쭈부쭈부 김피님 구독자수 천명 축하드립니다. 고급제 핸드몬 케이스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선물은 2번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사랑해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2분 구독 정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독 정보 확인 들어갑니다. 찡찡찡찡찡찡찡 뭐야? 축구를 좋아하시나? 구독 정보를 볼 수가 없어요. 구독자가 30명이 있으신데 구독 정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구독 정보를 볼 수가 없어서 아쉽게도 삭제 다음 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분 넘어갑니다. 스타트 네 번째 당첨자 바로 하창정님 구독자 천명 축하드려요. 나날이 발전되는 아랄이 되세요. 하면서 2번 원하셨고 이메일 주소 남겨주셨습니다. 2분 구독 정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정보 갑니다. 구독 정보 여기 구독 정보가 나오죠. 구독 정보 아라리코리아 구독해 주셨습니다. 박수 축하드립니다. 다음 당첨자 뽑겠습니다. 다음 당첨자 럭키 김님 차분한 설명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구독자 1만 명 10만 명까지 늘어나길 바랍니다. 2번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메일 주소 안 써주신 것 같아요. 그죠? 이메일 주소를 안 써주셨는데 일단은 구독 정보를 볼게요. 구독 정보 보겠습니다. 구독 정보 여기 아라리코리아가 있네요. 이분은 지금 이메일 주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네 이분 댓글 달아주시면 럭키 김님 축하드립니다. 다음 다음 분 원영영님 이벤트 축하드려요. 이벤트 축하드린다고요? 4번 하이폰 XS 블랙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메일 주소 남겨주셨습니다. 이분 구독 정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정보 짜자잔 짠 아라리코리아랑 이것만 구독하고 계세요. 아라리코리아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분 당첨 축하드립니다. 일곱 번째 당첨자 뽑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당첨자 바로 최민수님 이렇게 문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구독자 1,000명 축하드려요. 이제 2,000명 가자 응원합니다. 2번 원하셨고 이메일 주소 남겨주셨습니다. 과연 우리 아라리코리아를 구독하고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라리코리아를 구독하고 계신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라리코리아를 구독을 취소하셨기 때문에 은평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취소되겠습니다. 다음 분 뽑겠습니다. 몇 번째죠? 일곱 번째 다시 뽑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뽑습니다. 명명명님 1번 가지고 싶어요. 항상 영상 잘 보고 있고 항상 응원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메일 주소 남겨주셨습니다. 명명명님 구독 정보 확인합니다. 구독 정보 어? 구독 정보 여기에 아라리코리아 구독해 주시고 계시네요. 명명명님 감사드리면서 축하드립니다. 여덟 번째 당첨자 여덟 번째 당첨자 뽑겠습니다. 명명명님 믹뭥이님 2번이 가지고 싶습니다. 이게 처음 보는 영상이긴 하지만 앞으로 다른 영상도 구경해 볼게요. 라고 하시면서 이메일 주소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요. 뭐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뭐가 중요합니까? 앞으로 계속 봐주시면 정말 좋은 거죠. 명명명님 9번째 뽑겠습니다. 9번째 당첨자 나갑니다. 구름과자님 구독 완료 공개를 해놨습니다. 이번 제품 참여합니다. 이메일 주소 남겨주셨고요. 아라리코리아 1000명 구독자 축하드리고 만 명까지 순조로이 달려봅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구독 정보를 공개해 주셨을지 구독 정보 확인합니다. 아라리코리아 구독하고 계시죠?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제 대망의 10번째 마지막 당첨자 뽑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당첨자는 바로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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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띠관도님 네네띠관도님 저는 이번 미러링 케잌을 원합니다. 1000명 축하드려요 하면서 이메일 주소 남겨주셨습니다. 네네띠관도님의 구독 정보 바로 확인합니다. 확인 들어갑니다. 여기 아라리코리아 구독하고 계셔서 선물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의 구독자 선정이 끝났는데요. 아쉽게도 선정되지 않으신 분들은 다음 이벤트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때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아라리 이벤트 놓치지 않으시는 거 알고 계시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벤트 그리고 더 좋은 리뷰 더 좋은 아름다운 영상 이런 것들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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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